Uh oh, you're in trouble. 까먹었죠. 까먹은 거죠. 전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가엾게 쳐다보는 거 그만 쳐다봐요. 오늘 배우 마요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배우면 된다고요.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book. Oh, I didn't know that. How much is it? You are two days late. It's two dollars. 네. 자, 문장들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A, B, B, A. 제가 미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여러분의 역할, 미션 문장의 역할. 물론 이제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좀 복습을 하신 분들은요. 조금 오늘은 조금 쉽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네. 그렇죠. 들을 때 상대방의 어휘를 모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지? 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돼도 알아듣지 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깐요. 늘 길을 묻고 못 알아들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묻는 거는 돼요. 그거는 봤어. 오, 땡큐. 이러고. 손가락만 이렇게 기억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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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미션 문장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볼게요. 자, 일단은 미션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도서관에 예를 들어 가서 책을 반납한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책에 연체료가 있네요. 뚜두두두두. 그러니까요. 그 동안 침묵으로만 얼른 반납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맞닥뜨렸어요. 더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There's ein, 이렇게 있어요. 뭐있대요. Late, 이건 늦는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Late, something 있대요. On this book. 이 책에 올리라고 표현을 했군요. 유추해봅니다. 연체료, 선생님. 연체료는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의역을 한 거니까 어려운데 직역을 해서 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돈에 관련돼 있을 테니까요. Late pay. Late pay? 페이 하는 게 뭐예요? 돈 내다. 돈 내다? 근데 늦었어. 늦었으니까 late pay. 저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late pay를 해도 솔직히 못 알아듣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상대방 예를 들어 우리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late pay를 그렇게 들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겠죠. 그냥 금방 포기하시네요. 덩어리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체료를 어떻게 표현할까? There's a late on this book. The answer is charge. 그렇죠. 당연히 요금 청구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붙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요. 이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번 보면 확인을 하면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charge 하는 게 뭐예요? charge. 청구하다. 그렇죠. very nice. 우리가 청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여기서는 명사로 청구. 청구. 그렇죠. 늦은 요금에 대한 그런 청구. 늦은 거에 대한 그런 요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late charge 자체가 약간 연체료라고 의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늦은 것에 대한 청구. 연체료. you know. 네. 그래서 한 번 해봐요. 발음 묶어서 여러분 한 단어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harge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를 붙이게 돼요. 좀 어색하겠지만. 아. 그래서 여기 어가 붙은 거거든요. 예스. 예스. 인디. 오케이. 자 한 번 해볼게요. late charge. late charge. 어까지 해가지고 해볼게요. a late charge. a late charge. there you go. so 이게 연체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 all right. 자 그리고 우리 그쵸. 정말 기초 중에 하나예요. 뭔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처음에 문장을 뭘로 출발을 해야 될까요? 뭐가 있다. there's. there you go. there is something. 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나와 있죠. 그쵸? 요거를 푼 게 바로 뭐예요? there is. is. 그쵸. 그래서 줄여서 그냥 there's으로 가주게 됩니다. so there's something. 뭔가 있어요. 근데 굳이 there. 여기서 there는 거기가 아니에요. 네네. 아시겠죠? 그냥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 오늘 또 뭐를 더 알려드릴 거냐면요. 네. late charge를 아예 넣어버릴게요. 네. 자 there's a late charge. 이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there's a late charge. 연체료가 있어요. 응 연체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연체료가. 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책을 갖다 주면서 하면 대놓고 책에 대한 연체료겠지만 우리가 뭐에 대한 연체료가 있어요. 이렇게 더 추가를 하고 싶다면. 자 there's a 명사. there's. 우리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지금 알겠죠. 그렇죠? there's a late charge.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있잖아요. on이 뭐뭐에 대한 about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는 for라고 헷갈렸는데. right right right. o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for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걸 배워야죠. 그렇죠. so they charge on something. 이게 친구 같은 거예요. 얘네 둘이 친해요. 친해요. 예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에 대한 연체료가 있습니다. right. 그래서 연체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뭐에 대한이. on 명사. on 명사. there you go.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게임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연체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한 연체료가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 게임에 대한.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game. there you go.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game. you know? 처음엔 전체사 헷갈리시겠지만 묶어서 하면 쉽게 연습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를 빌린 거예요. 빌렸다가 이번에는 반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비디오에 대한 연체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video. there you go. there you go. so 우리가 기존에 알던 there's something. 뭔가 있다에다가 뭐가 있다? a late charge를 아예 픽스시켜 놓고 그 뒤에 이제 on something. on this game and on this video.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영화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을 빌려주는 데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요즘엔 좀 보기 드물지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남아있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그럴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이 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워낙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뭐라 그럴까 빌리는 것 자체도 재미있지만 주말에 다 금요일 날 일 끝나고 나서 그 가게에 가는 거예요. 비디오 가게나 게임 가게나. 고르는 재미. 네. 그렇죠. 막 거기 가족들도 나와있고 구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가 좀 미국에는 더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뭐 이거는 예시를 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책을 반납할 때 연체료를 많이 하긴 하겠죠. 네. 맞아요. 도서관 안 얘기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game.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game. 좋아요.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video.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video.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book.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book.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charge가 뭐에 대한 charge가 있다라고 할 때 아 언을 쓰는구나. 친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미션이에요. 네. 이제 미션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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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몰랐는데요? 당황한 거예요. 어? 몰랐는데요? 네. 몰랐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랐겠죠. 오. I didn't. 네. No. No. 다 나왔는데요? 어? 다 나왔어요?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아 그거. 그거. 그렇죠. 연체된 것. 응. 연체된 것이요? 연체된 것을 몰랐어요. I didn't know. 그거. I didn't know. 그거. That. That? 네. 네. That이 무슨 뜻?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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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한테 말한 거 그거. 그거. 네. 알겠습니다. Right? 저도 모르게. 네. 맞아. 맞아. 그렇죠? Oh. I didn't know that. Alright. 정답 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Very nice. 자, that이라는 건 그것 혹은 저것이라는 뜻인데 왜 원래 it이라는 것도 있죠? I didn't know it. 맞아요. 자, 근데 그거 it을 쓴다고 문법적으로 전혀 틀린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쓰는 것만 대부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It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그거 몰랐어요 라고 할 때 it을 잘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상하게도 I didn't know it 이러면 약간 it sounds a little awkward.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it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보통 나 그거 몰랐어요 할 때는 that을 좀 많이 써요. 정확한 표현 that. Right. Right. 한번 해볼게요.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didn't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don't는 현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don't는. didn't는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요. 예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 안았다. 예스. Right. 뒤에다가 우리가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행동 나 과거에 안 했어요. 과거에 안 했어요. 여기서는 동사원형이 뭐죠? 위에? No. No. 나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입영자 같이 한번 try 해볼게요. 그럴까요? Right. I didn't see you. I didn't see you. 그렇죠. I didn't see you.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내 컴퓨터 고장 냈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No. I didn't. 고장 내다 뭘까요? Break it. Break it. Yeah. Break your computer. There you go. 그렇죠? I didn't break your computer. 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마유는 미니의 피자를 먹지 않았다. 안 먹었어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많이 잡순 것 같은데. 육포는 먹었은정 미사는 안 먹었어요. 뭐였죠? 마유. 마유는 미니의 피자를 먹지 않았다. Didn't eat. Yes. 미니의 피자. 피자. 이거 봐.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유, didn't eat. 먹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Didn't를 다 쓰고 뒤에 동사원형. See, break, eat.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딱 동사원형이 이렇게 오네요. 피자 발음 한번 다시 해주세요. 피자. 한 번 더. 피자. 그렇죠? 이왕이면 앞에 강사 주면서 피자. 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문장 다 한 번 읽어보죠. I didn't see you. I didn't see you. I didn't break your computer. I didn't break your computer. I didn't break your computer. My, you didn't eat, means, pizza. My, you didn't eat, means, pizza. My, you didn't eat, means, pizza. 제가 먹었나 봐요. 더듬잖아요. 자. 많이 피자를 뒤졌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Oh, I didn't know that. Oh, I didn't know that. 음, 몰랐어요. 이거는 사실 외국 가서도 억울할 때. 그렇죠.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한번 우리 미션 문장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릴 일은 없겠죠? 선생님 이거는요. 자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도 쓸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반 결친 상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가서도 쇼핑하거나 할 때는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하하하하하. 그렇죠? How much is it? 그렇죠? How much is it? 자, 볼게요. How much is it? 자, 이것도 사실 원하면 that을 쓰셔도 돼요. How much is that? How much is it? You know? They're both okay. 그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how much is what 하면 뜻이 뭐라고요?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봐주세요. how much is 명사 그러면 명사 얼마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언제 쓰는 거예요? how much are 명사 쓰냐? 복수.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명사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how much are these? these is what? something. 그러니까 복수 명사. 복수 명사. 그렇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car? 이러면 이 자동차 얼마냐? 네. 그런데 이 자동차, 돈이 많아. 아, 이 자동차들은 얼마예요? 그런 날에 왔으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how much is this car? how much are these cars? 그렇죠. how much are these cars? 복수도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거 굉장히 제가 복습을 많이 시켜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보시는 분들도 아, 뭐 이거 쉬운데. 근데 그거 아시죠?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아, 지겨워. 이게 정말 좋은 사인인 거 아세요? 네. 지겨운 건 언제 벌어져요? 이거 익숙해졌을 때 지겨운 거 보여지잖아요. 그래야 돼요. 지겨울 때까지 진짜.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수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김민희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피아노래스는 얼마나 하나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어렵다. How much is your lesson? 어,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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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That's it.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How much is your piano lesson? 그렇죠. So, your piano lesson이 그냥 단수명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how much is it? correct?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음, 빨대가 영어는 뭐예요? 스트로우. 스트로우. Right? But you wanna buy a bunch of them. You know? 여러가지를 사고 싶어요. 색깔별로. Right? So, 이 빨대들은 얼마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How much are these straws?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팁을 드리면, 이거는 스트로우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A, W라는 스펠링은요, 입모양을 약간 어에 가깝게 좀 더 열어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스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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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이거는 스트로우보다는. You know? You got it? Okay. 자, 그럼 같이 한 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is your piano lesson? How much is your piano lesson? How much are these straws? How much are these straws?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연습 많이 하실 거죠? 그렇죠. 단어들 막 복수, 단수 다 해가지고, 같이, you know, practicing하는 그런 partner한테 이렇게 복수, 단수로 주거니, 바거니 하기로. Okay? 자, 그러면 이 본문 한 번 읽어볼게요. 단수지만. Righ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There you go. 네. 자, 그랬더니 자, 어디 보자. 그랬더니. 아, 이틀을 늦으셨네요. Two dollars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하루에 1불 1세. 와, 계산이 바로 되네요. 내 눈으로 쓰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렇죠. 1불 비싼거에요. 미국은 연체료가 엄청나요. 엄청 비싸요. 네.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뭐 credit card 등, whatever.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네. 이거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휴. You are. 당신은요. 당신은요. Two days 늦었어요. 응. 늦으셨어요. 늦으셨어요. 늦었어요. 이틀 늦었어요. 2달러입니다. 예스. 늦었어가 없네요. 응. 응. You are two days late. 응. 근데, 막상 들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하하하.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이거 하면은 김민수씨가 긴장하시더라고. 자, two days랑 갑자기 late가 나왔다? You are late.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너 늦었어. Right? You are late. 네. 맞아요. 오케이. You are late.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two days late 하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 보다. But, oh, you never know. Let's see. Right? You are two days. Oh. You are right. You know. Two days late. It's two dollars. 그쵸? 지금 late이 형용사요? 동사요? 뭐예요? 명사요? Two days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오케이. 그거를 꾸며준다기보다는 합성으로 같이 나온 겁니다. 설명. 그냥 late 자체는 늦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레이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 late이 나온 김에 다른 거 설명 전에 우리 반대로 좀 일찍 돌려주거나 어디 도착했는데 이른 거예요. 네. 이른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Early. Spell that out for us. All right. 여러분들 같이 쓰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E-A-R-L-Y 정답. All right. So, early 하면 예를 들어 today is early다. 그럼 이틀 일찍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은 늦은이 다 됐고요. 자, 우리가 지금 late 앞에 two days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간 뒤에 late을 쓰면 그냥 늦은이 아니라 얼마만큼 늦은 이라는 이 전체를 마치 형용사처럼 쓰면 돼요. 이것도 토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로 어? 너 늦었어? 영어로 뭐해요? 그럼 you are late? you are late? 나 늦었어? I'm late? 하지만 너 30분 늦었어? 나 이틀 늦었지? 너 일주일 늦었어? 이 말을 해보라고 하면 입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진짜 you guys are not alone. 진짜로 영어로 좀 한다 그래도 갑자기 여기서 막히게 돼요. 일단 you are late을 먼저 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two hour 이렇게 해요. 예예예예. 그건 안 되죠. that's right. so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너는 30분 늦었어. you are are 그냥 late이 아니라 thirty minutes late. beautiful. right? so you are thirty minutes late. right? 왜냐하면 전체가 또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우리 다섯 시간 늦었어. we are we are we are five hours late. 그렇죠. we are five hours late. you know. we are going to miss the plane. you know.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5분 이른 상태야. 일찍 왔다 이거죠. I am 5분이요. 5분이요. early. early. there you go. 응용. right? so I am oh wow. I am five minutes early. so maybe I should go grab a bite to eat.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이거 약간 많이 쓸 수 있겠죠. 이거 응용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늦은 거랑 early만 붙이면 되니까 그럼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기간이 없어도 문장은 말이 돼요. 그렇죠. you are late. we are late. I am early. 하지만 얼만큼 늦었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you are thirty minutes late. you are thirty minutes late. we are five hours late. we are five hours late. I am five minutes early. I am five minutes early.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you are two days late. it's two dollars. you are two days late. it's two dollars. you are two days late. two dollars. right.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연기 타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연기하는 거 뭐 김윤씨야 프로페셔널이니까 굉장히 연기 조금 그거 많이 봐주시고 저는 좀 억양 네. 요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경 쓰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알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제가 직원을 하고 그러면은 손님을 하겠어요. 책 같은 거 빌리는 회원이라든가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m sorry but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book. Oh. I didn't know that. How much is it? Let me see. You are two days late. So it's two dollars. 하루에 1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는데 굉장히 굉장히 독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냉정해라.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주건이 박관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직원 역할로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님 직원이 아니 회원이죠. Let's see. Oh. there's a late charge on this book.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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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two days late. So it's two dollars. OK? All right.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상해요.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원 역할로 먼저 해주세요. 갈게요. Oh. I didn't know that. How much is it? 음. 음. Two dollars. Two dollars. OK. 자 이렇게 우리 주거니 박거니 해봤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역할. 롤플레잉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딴 것을 하고 있더라도 놓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 돼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전체대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주스레와주세요. 주세요. 주세요.